불암산 편레 톨게이트입니다. 불암산 편레 방역 지하차도 옆에,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300m 앞, 별가람 마을 1단지 중앙 119구소단. 방역 지하차도 옆에,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별가람 마을 1단지 중앙 119구소단. 방역 지하차도 옆에,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별가람 마을 1단지 중앙 119구소단. 방역으로 좌회전입니다. 방역 지하차도 좌회전입니다. 방역 지하차고, 너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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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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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단곡의 역입니다 여기가 단곡의 역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